황소왕이찬 EPL 데뷔전부터 골맛 황이찬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만점 활약을 펼쳤다. 황이찬은 12일 오전 영국 와퍼드의 비커리즈로디에서 열린 와퍼드와 2021-2022 EPL 4라운드 원정경기의 후반 18분 교체 출전에 20분 만에 골맛을 봤다. 황이찬은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힐을 떠나 이번 시즌 울버앰프턴으로 임대 이적했다. 황이찬은 두 팀이 0-0으로 맞선 후반 18분 프란시스코 트링캉을 대신해 투입되며 EPL 데뷔전을 치렀다. EPL 무대를 밟은 14번째 한국 선수인 황이찬은 상대 자책골로 1-0으로 앞선 후반 38분 다니엘 푸덴세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페르난도 마르사오가 논스톱 슈팅한 것이 수비수에 맞고 흐르자 이를 잡아 왼발로 마무리했다. 황이찬은 올 시즌 울버앰프턴 소속 선수가 넣은 첫 골의 주인공이 됐다. 황이찬은 이 골로 박지성, 설기현, 이청용, 지동원, 기성용, 김보경, 손흥민에 이어 EPL 무대에서 골 맛을 본 8번째 한국 선수가 됐다. 황이찬은 EPL 데뷔골을 넣은 뒤 자신의 SNS에 꿈꾸던 무대에서 골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. 대표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손흥민과 황혜조, 이승우 등도 황이찬의 SNS를 찾아 좋아요와 이모지 등으로 데뷔골을 축하했다. EPL 데뷔전에서 골까지 넣은 황이찬의 활약에 새 시즌 개막 후 3연패에 빠졌던 울버앰프턴은 시즌 첫 승리를 따냈다.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정규리그에서 침묵했던 황이찬은 EPL 첫 경기부터 득점포를 가동해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. 황이찬은 이 경기 후 EPL 홈페이지에서 팬투표로 뽑는 킹오브더매치로 선정됐다. 황이찬은 62.2%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. 축구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도 황이찬에게 7.6점의 평점을 줘 인상적인 데뷔전을 호평했다. 울버앰프턴 선수 중 황이찬보다 높은 평점은 아담하트라오레가 유일하다. 경기 후 브루누라즈 울버앰프턴 감독은 황이찬이 팀에 왔을 때 우리의 공격 방식과 수비 방식을 비디오를 보며 준비했다며 황이찬이 좋은 출발을 했다. 우리와 함께 좋은 미래를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칭찬했다. 오해원 기자 이메일 주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